스타벅스 코리아 송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김성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국가유공자 후손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인사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1개당 300원을 NGO에 기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스타벅스만을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달한 누적 금액은 35원에 달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청년들에게 앞으로 3년간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커뮤니티 스토어 유코점에서 나온 수익금을 국가유공자 후손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정보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얼과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형성화한 벽화를 비롯해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활동을 안내하는 디지털 커뮤니티 보드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가보험부가 추천한 국가유공자 후손 인재를 대상으로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는 채용 프로그램도 선볼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연주입니다.